지난 11월 24일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청년 내집 마련 1, 2, 3. 홈드림이 알려드립니다. 이름 그대로 3단계에 걸쳐 청년의 주택 구입을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제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죠.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는데요. 이자율은 최대 연 4.5%로 상향 조정하였고 월 납부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되어 가입이 된다고 하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연소득이나 무주택 등 가입요건만 충족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제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었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2025년 2월 출시 예정으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소득은 미혼인 경우 연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 부부합산 1억원 이하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단, 금리는 최저금리가 연 2.2%임을 알려드며 소득이나 만기별로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 8,5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인 소득 최고 구간에서는 연 3.6%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편, 대출 신청이 가능한 목적 물음 분양가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에서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3. 결혼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른 금리 추가 인하입니다. 청년 주택들인 대출을 받은 차주가 결혼하면 0.1%, 최초 출산 시 0.5%, 이후 추가 출산 시에는 하명당 0.2%씩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파독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겐 희소식으로 다가오는 이번 정책 청년층의 청약 경쟁률을 높이고 지방 청약시장의 수요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다만, 결혼과 출산의 평균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청약통장 가입 나이를 만 34세로 제한한 점, 청년들인 대출 가능한 주택을 분양가 6억으로 제한하여 청년 주거 수요가 쏠린 서울은 사실상 혜택을 받아볼 수 없는 점 등이 아쉬운 부분으로 다가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